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샬롯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1816년 요크셔주의 목사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어머니를 여인 뒤 10살도 되기 전에 두 언니를 잃었으며 다 자라서는 남동생과 여동생 두 동생을 잃는 등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1842년 교원 자격증을 얻기 위해 브리셸의 학교에 입학하였고 그곳에서 가정을 가진 에제 교수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되는데 그녀의 처녀작 교수나 빌렛 같은 작품에 그에 대한 사모의 감정이 형태를 달리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1854년 아버지의 보좌 역을 맡았던 니콜스 목사와 결혼했으나 그 이듬해 패결에게 걸려 39세의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샬롯은 짧은 생을 살았기에 그리 많은 작품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피력했고 단번에 근대 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많은 독자를 사로잡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이튿날도 전날과 다름없는 일과가 시작되었다. 나는 희미한 촛불 아래서 옷을 입었다. 이날 나는 제4반 학생으로 편입되어 정식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전날은 그저 구경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켜보았지만 이젠 함께 행동하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인지 공부 시간이 지루하고 힘들기만 했다. 로드에서의 하루 중 가장 유쾌한 시간은 저녁 휴식 시간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오후 5시에 먹는 빵 부스러기와 커피 한 잔은 배고픔을 완전히 가시게 해주지는 않았으나 기운을 회복시켜주기는 했다. 촛불 대신 다소 환하게 피워진 날로불로 인해 교실 안은 오전보다는 훨씬 따뜻했다. 오렌지빛 노을, 자유로운 잡담, 떠들썩한 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활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스케쳐드 선생이 자기 학생인 번스, 나와 베란다에서 얘기하던 소녀를 때린 날 저녁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긴 의자와 테이블 그리고 낄낄대는 학생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친구는 없었으나 그다지 외로운 기분은 아니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이따금 덧문을 열고 눈이 몹시 퍼붓는 밖을 내다보곤 했다. 내가 만일 단란한 가정과 부모 곁을 갓 떠나온 처지였다면 이런 때야말로 혼자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절실하게 슬퍼했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도 가정도 잃은 지 오래된 나는 다만 입 떨어진 나무를 흔들고 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난로 옆에서 번스를 발견했다. 그녀는 꾸러앉아서 희미한 난로의 불빛으로 책을 읽고 있었다. 아직도 아까 읽던 그 책이니? 나는 그녀 뒤로 다가가서 말했다. 응, 이제 거의 다 읽었어. 5분쯤 지난 뒤 그녀는 책을 덮었다. 이젠 말을 걸어도 되겠지? 하고 생각한 내가 물었다. 번스, 네 이름이 뭐니? 헬렌, 어디서 왔니? 아주 먼 곳이야. 스코틀랜드 국경. 다시 돌아갈 거니? 그러려고 하지만 아무래도 장례일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니까. 너는 로드를 떠나버리고 싶지. 아, 아니, 왜? 난 공부를 하러 왔는걸. 공부를 끝마치기 전에는 집으로 돌아가 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지만 그 스케쳐도 선생님이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잖아. 심하게 군다고? 천만에, 약간 엄하긴 하지. 내 단점을 싫어하시니까. 나 같으면 그 선생님을 몹시 미워할 거야. 그리고 반항할 거야. 그렇게도 못할 테지만 만일 그런 짓을 하면 브로클 허스트 씨가 퇴학시켜 버릴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 집 사람들이 몹시 걱정할 텐데. 경솔한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걱정시키는 것보다는 그 괴로움을 혼자서 견디는 게 더 낫단다. 그리고 또 성경에도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말씀이 있잖니. 하지만 학생들이 가득한 교실 한복판에서 매를 맞고 벌을 선다는 건 몹시 부끄러운 일이거든. 그리고 넌 다 자란 처녀다나. 난 너보다 훨씬 어린데도 그런 건 절대로 못 참아. 그렇지만 어떻게 해도 그것을 피할 수 없을 땐 견뎌내는 게 의무야. 참아야만 하는 게 네 운명인데 그것을 못 참겠다는 건 네 의지가 약한 탓이야. 나는 이런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한 기분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다. 사실 그녀의 말이 옳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다시 물었다. 템플 선생님도 너에게 스케쳐드 선생님처럼 그렇게 심하게 구니? 템플 선생님의 이름이 나오자 그녀의 얼굴에 상냥한 미소가 떠올랐다. 아니 템플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그분은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이 학교에서 제일 못된 학생까지도 심하게 다루는 걸 싫어하셔. 그러면서 갑자기 내게 물었다. 너도 성경책을 읽어보았겠지만 신학 성경에서 예수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를 미워하고 구박하는 자에게 선한 일을 행하라. 고 하셨어. 그렇다면 난 리드 부인을 사랑해야겠네. 그렇지만 난 그렇게는 못하겠어. 또 그녀의 아들 존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그건 더욱 못할 짓이야. 그러자 헬렌 번스가 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가슴에 품었던 억울하고 분한 이야기를 나름대로 털어놓았다. 헬렌은 끝까지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뭐라고 한마디 할 것도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해서 도리어 내가 물었다. 너도 리드 부인을 인정 없고 아주 못된 여자라고 생각하겠지? 분명히 그분이 내게 불친절하기는 했어. 하지만 그분은 스케쳐드 선생님이 내 성격을 미워하듯이 네 성격을 미워한 거야. 그렇지 않니? 너는 리드 부인이 너한테 한 일, 한 말을 어쩌면 그렇게도 자세하게 기억하니? 그런 일을 모두 잊어버리면 오히려 마음이 가볍지 않을까? 나는 죄를 미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복수할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않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지도 않아. 헬렌 번스는 말을 마치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반장이 와서 소리치는 바람에 곧 생각에서 깨어났다. 야! 헬렌 번스! 빨리 서랍을 정리하고 바느질감을 치우지 않으면 스케쳐도 선생님께 이른다! 그러자 헬렌은 깊게 한숨을 내쉬면서 일어나 망설이지 않고 더욱이 반장 말에 대꾸하지도 않은 채 반장이 지시한 대로 했다. 나는 헬렌 번스가 서랍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가 한 말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그 말이 옳은 것 같다고 생각했다. 7. 로드에서의 첫 학기는 무척 길게 느껴졌다. 새로운 교칙, 낯선 감옥으로 인해 그다지 행복한 시간은 아니었다. 나는 그러한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많은 고난과 꾸준히 싸워야만 했다. 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눈이 쌓여있고 또 눈이 녹은 후에도 거의 다닐 수 없게 된 길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에 가는 일 외에는 학교 밖으로 나다니지 않았다. 나는 아직 브로클 허스트 씨가 학교를 방문했는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듣지 못했는데 사실 그분은 내가 로드에 온 그 달에는 거의 이곳을 찾아오지 않았다. 아마도 그의 친구인 부감독 집에 머무르는 기간이 길어져서인 것 같았다. 나로서는 그가 내 앞에 안 나타난다는 것 그 이상으로 다양한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는 것을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왔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로드에 온 지 3주일쯤 지났을 때 나는 골치 아픈 나눗셈을 하다가 지쳐 멍청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때 내 눈에 띈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 말라빠진 모습을 보고 그가 바로 브로클 허스트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리드 부인이 내 성질이 나쁘다고 한 것이라든지 그가 나의 나쁜 성질을 템플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에게 말해야겠다고 장담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나타나자 몹시 당황해했다. 로드에 온 뒤 내내 나는 그의 장담이 실행될 것을 걱정하면서 지냈다. 내 과거의 생활을 모두에게 알림으로써 나에게 영원한 악인이란 악인을 찍을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드디어 그 사람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템플 선생님에게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가 반드시 나의 못된 행실에 대해 일러바쳤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템플 선생님의 그 상냥한 눈초리가 언제 멸시의 눈초리로 변하게 될는지 마음을 죄며 기다렸다. 나는 그때 우연히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대부분 엿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의 내용을 알고 난 나는 일단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브로클 허스트 씨와 템플 선생님은 학교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브로클 허스트 씨와 템플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동안에 나는 브로클 허스트 씨의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했다.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무사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걸상 깊숙이 앉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척하면서 들키지 않도록 석판을 높이 들어올렸다. 만일 그 석판이 마루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집중시킨 사건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끝내 그의 눈을 피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이제 다 틀렸다고 생각하고 깨진 석판을 주우려고 허리를 구부리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 정신을 바짝 가다듬었다. 마침내 최악의 순간이 왔다. 꽤 조심성이 없는 아이군. 브로클 허스트 씨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곧 이번에 새로운 학생인가 본데? 하고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는 내가 채 숨을 돌리기도 전에 저 학생은 주의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군. 석판을 깨트린 학생을 이리 나오라고 하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갑자기 얼어붙은 듯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자 템플 선생님이 다정스럽게 나를 그의 앞에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내게 귓속말을 했다. 두려워할 것 없어, 제인. 그건 실수로 그런 것이니까. 그러나 그 상냥한 말은 내 가슴을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렀다. 순간 나는 이제 저분도 나를 거짓말쟁이라고 비웃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자 나의 가슴 속에서는 리드부인 브로클 허스트 씨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다. 나는 결코 헬렌 번스 같은 아이는 아니었다. 저 걸상을 가져와라. 브로클 허스트 씨는 교실 구석에 있는 높은 걸상을 가리키며 말했다. 반장이 걸상을 가져왔다. 그 위에 저 아이를 올려놔요. 그리하여 나는 그 높은 걸상에 올려졌다. 누가 올려졌는지 그런 사소한 일은 살필 겨를도 없었다. 브로클 허스트 씨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 나서 사람들 쪽을 향해서 말했다. 템플 선생,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들 모두 이 아이를 보고 계시죠? 보시다시피 이 애는 아직 어립니다. 언뜻 보기엔 이렇게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롭게도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과 같은 모습을 이 어린애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애의 어디에도 악마의 종이라는 느낌을 갖게 할 만한 구석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잠시 말이 그친 사이에 나는 얼떨떨한 정신을 바로잡았다.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제는 이 일에 어떻게 당당하게 맞서나가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었다. 여러분 브로클 허스트 씨는 다시 말을 이었다. 매우 슬프고도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본래는 하느님의 양이었을지도 모르는 이 소녀가 참된 양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들의 방해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될 수 있으면 이 아이와 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 여러분도 이 아이의 거동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소녀는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으면서도 악마에게 기도하고 무릎을 꿇는 아이보다도 못한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10분가량 말이 끊겼다가 브로클 허스트 씨는 다시 말을 이었다. 나는 이 사실을 이 아이의 은인이 되는 부인에게서 들었습니다만 경건하고 자애로운 그분은 고아인 이 아이를 맡아서 친딸과 다름없이 키워주신 그 관용에 이 불행한 아이가 말할 수 없이 사악한 배신으로 보답해왔기에 할 수 없이 이 아이의 악덕의 본보기가 자기 아들, 딸들의 순결한 마음씨를 더럽힐 것이 두려워 떼어놓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 부인께서는 마치 그 옛날 유태인이 병자들을 물결이 일렁이는 베데사의 영천에 보냈듯이 이 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 선생님과 교장선생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디 이 아이의 주변의 물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엄숙한 결론을 내리고 브로클 허스트 씨는 외투에 맨 윗단추를 끼우며 가족들에게 뭐라고 속삭였다. 그녀들은 일어섰으며 템플 선생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뒤 위풍당당하고 엄숙한 걸음으로 교실에서 나갔다. 브로클 허스트 씨는 출입문에 서서 다시 한번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애를 앞으로 30분간 더 세워두시오. 그리고 오늘은 온종일 아무도 저 애와 말을 못하도록 하시오. 그리하여 나는 높은 의자 위에 서 있어야만 했다. 그냥 방 한가운데 서 있는 것조차 부끄럽다던 내가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 서서 여러 사람의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그때의 내 심정은 지금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그런 내 곁을 한 학생이 스쳐갔다. 그녀는 지나면서 고개를 들었다. 아, 그 얼굴, 그 눈, 헬렌 번스였다.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녀의 그 부드럽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눈빛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가를. 잠시 후 5시가 되어 수업이 끝나자 모두들 차를 마시러 식당으로 몰려갔다. 그때 나는 용감하게 마룻바닥으로 내려섰다. 사방은 어두웠다. 나는 교실 한구석에 주저앉아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때까지는 이를 악물고 참았는데 혼자 남게 되자 서러움이 북받친 것이다. 눈물이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이곳 로드에서만은 착하고 좋은 애가 되고 친구를 많이 사귀어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다. 이런 결심을 한 나는 이미 꽤 좋아져 있었다. 그날 아침에는 반에서 수석을 했다. 템플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고 다음 두 달도 이달처럼 좋아진다면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다. 때문에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적잖이 인기를 얻었고 내 또래의 아이들 중에서도 나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다시 짓밟히고 만 것이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나는 정말이지 죽고 싶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며 울고 있을 때 누군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헬렌 번스였다. 나는 기운을 차리고 일어났다. 희미한 난로불이 그녀를 비추었다. 그녀는 내게 커피와 빵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아무것도 삼킬 수가 없었다. 울음을 그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지만 이때만은 어쩔 수가 없었다. 겨우 울음을 그친 내가 입을 열 때까지 헬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는 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로 생각하는 내 옆에 있는 거니? 아니,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걸 들은 사람은 겨우 80명뿐이야. 그렇지만 이 세상에는 수억 수천만의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니? 내가 아는 80명이 나를 업신여기고 미워할 텐데. 제인,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 아마 이 학교에서 너를 미워하거나 업신여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야. 거기가 너를 가엾게 생각하고 있어. 브로클 허스트 씨가 그렇게 심하게 말하는 걸 들었는데도 나를 가엾게 여길까? 브로클 허스트 씨가 하느님은 아니니까 또 위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이 학원에서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아 남을 위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제인 그녀는 여기서 잠깐 말을 멈추었다. 뭐지 헬렌? 나는 그녀의 손에 내 손을 얹으면서 물었다. 설령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널 미워해도 너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 너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한 너는 외톨박이가 아니야. 그야 나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알아. 하지만 나 혼자만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남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나는 죽는 것이 나아. 헬렌, 외톨박이로 미움을 받아가며 살아간다는 건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야. 난 너와 템플 선생님이나 그 밖의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참된 사랑을 얻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이겨낼 수 있어. 잠깐 제인, 넌 인간의 사랑이란 것을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 너무 감정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닐까? 인간 모두를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의지가 될 만한 것, 즉 영혼의 세계를 만들어주셨단다.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보살펴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사방에서 짓밟히고 조롱당해도 천사들은 우리들의 고통을 지켜봐주고 우리가 옳다는 것을 믿어준단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헬렌은 나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얼마 후 바람이 구름을 모두 몰아가고 달빛만이 남겨졌을 때 우리는 그 달빛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 템플 선생님이었다. 제이네요, 널 데려가려고 일부러 찾아왔다. 내 방으로 가자. 그리고 마침 헬렌 번스도 있으니 같이 오너라. 우리들은 템플 선생님을 따라 몇 개의 복도를 지나 층계를 올라갔다. 날로불이 뜨거워서 방 안은 포근하고 아늑했다. 다 끝났지? 템플 선생님은 내 얼굴을 내려다보며 물었다. 슬픔을 눈물로 씻어버렸느냐 말이야. 쉽게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왜? 너무 억울한 꾸중을 들었으니까요. 이젠 선생님도 또 다른 사람들도 모두 나를 형편없이 못된 아이라고 생각하시겠지요. 내가 착한 아이인지 못된 아인지는 앞으로 내 행동에 달려있어. 계속 착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러면 되는 거야.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선생님? 그럼, 그렇고 말고. 템플 선생님은 나를 한 팔로 안아주며 계속 말했다. 참, 브로클 허스트 씨가 말한 내 은인이란 누굴 말하는 거지? 리드 부인이라고 제게는 외숙모님이세요. 외삼촌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서 저를 리드 부인에게 부탁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부인이 너를 스스로 맡은 게 아니구나. 네, 리드 부인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지요. 하지만 외삼촌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리드 부인에게 언제까지나 저를 맡아줄 것을 당부하셨다는 얘기를 하인틀한테서 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인,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얘기를 해봐라. 그렇지만 덧붙이거나 과장하지는 말고. 나는 될 수 있는 한 정확하게 말하려고 결심했다. 그리고 말을 조리 있게 하려고 몇 분 동안 생각을 가다듬은 다음 슬펐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모두 해버렸다. 템플 선생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나도 로이드 선생님을 조마한단다. 그분께 내가 편지를 쓰지. 그분의 회답이 내 말과 들어맞으면 너는 모든 누명을 깨끗이 벗게 되는 거야. 제인, 넌 이제 내게 결백해. 템플 선생님은 나에게 키스를 해주고 나서 번스에게 말했다. 헬렌, 오늘 저녁엔 몸이 좀 어떠냐? 낮에 기침을 많이 했니?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선생님. 템플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헬렌의 손목을 잡아 맥을 짚어보았다. 너희들 둘은 오늘 내 손님이야. 그러니까 마땅히 손님다운 대접을 받아야지. 우리는 그날 저녁 잔치상을 받은 것처럼 훌륭한 대접을 받았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에 선생님은 로이드 씨에게서 답장을 받았다. 그분의 답장은 내 변명이 옳다는 것을 인정해준 것 같았다. 템플 선생님은 전교생을 모아놓고 제인 에어에 대해 조사를 했다고 밝히면서 이제 제인이 모든 누명을 벗게 된 사실을 발표하게 된 것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다른 선생님들은 내게 악수와 키스를 해주었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기쁨의 속삭임이 퍼졌다. 로드에서의 불편함이나 괴로움은 차츰 사라져가고 어느덧 봄이 다가왔다. 그러나 봄의 짙은 안개는 로드 학생의 반수 이상을 열병으로 알아눕게 했다. 로드 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숲속의 골짜기는 안개로 인해서 일어나는 질병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병이 로드의 식소리 대다시 피하고 죽음이 자주 찾아오는 동안 로드의 담장 안에는 짙은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었다. 그때 나의 사랑하는 친구 헬렌 번스도 나로서는 알 길이 없는 보이지 않는 어떤 병실에서 앓고 있었다. 그녀의 병은 다른 학생들이 앓는 열병이 아니라 폐병이었다. 나는 폐병이란 간호만 열심히 하면 틀림없이 고칠 수 있는 증세가 가벼운 병인 줄 알고 있었다. 햇살이 따뜻한 날 헬렌이 템플 선생님을 따라 교정으로 나가는 것을 본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다만 교실의 창문을 통해서만 그녀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었다. 6월 초순 어느 날 나는 메어리 앤이라는 친구와 벅 늦게까지 숲속에 가 있었다. 우리는 평소와 같이 다른 아이들과 떨어져 산보를 하다가 너무 멀리 가서 그만 길을 잃은 것이었다. 간신히 숲속의 오두막집에서 길을 물어 학교로 돌아온 것은 달이 떠오른 후였다. 나는 메어리 앤이 자로 간 후에도 화단에서 달을 보고 있었다. 그때 현관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윽고 베이츠 선생님과 간호사가 나타났다. 베이츠 선생님이 말을 타고 떠나가자 간호사가 현관문을 닫으려 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가서 물었다. 헬렌은 좀 어때요? 아주 위독해. 베이츠 선생님은 헬렌 때문에 오신 거죠? 응. 베이츠 선생님은 헬렌이 어떻다고 하셨어요? 이곳에 오래 있게 되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충격과 비애에 격렬한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하나의 소망. 그녀를 꼭 만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간호사에게 헬렌이 어느 방에 있는지를 물었다. 그 애는 템플 선생님 방에 있어. 가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아니, 그건 안 돼. 밤공기가 이렇게 차가운데 밖에 있으면 너도 티프스에 걸려. 빨리 들어가 자거라. 그러면서 간호사는 현관문을 닫았다. 나는 교실로 통하는 연문으로 해서 안으로 숨어 들어갔다. 그때 밀러 선생은 학생들에게 취침구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두 시간이 지난 밤 열한시까지도 잠을 못 이룬 나는 사람들이 다 잠들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살금살금 자리에서 일어나 잠옷 위에 윗옷을 걸치고 템플 선생님 방을 찾아 나섰다. 무슨 일이 있어도 헬렌을 만나 그녀가 죽기 전에 껴안고 키스를 해주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템플 선생님의 침대 바로 옆에는 흰 커튼으로 반쭉 가려진 어린이용 침대가 하나 놓여 있었다. 헬렌 자니? 나는 소리 죽여 헬렌을 불렀다. 헬렌은 손을 들어 커튼을 젖혔다. 얼굴이 몹시 야위였지만 평온해 보였다. 정과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고 내 두려움은 이내 사라졌다. 아니 너 제인 아니니? 헬렌이 부드럽게 물었다. 그 순간 나는 헬렌이 어쩌면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만일 죽게 될 사람이라면 이렇게 침착하게 말을 하거나 바라보거나 하지는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몸을 굽혀 그녀에게 키스했다. 제인 여기는 왜 왔니? 이렇게 밤이 늦었는데 내가 보고 싶어서 왔어. 많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나니까 잠이 와야지. 그럼 넌 내게 작별 인사를 하러 왔구나. 헬렌 너 어디 가니? 집에 가? 응 영원한 집으로 내 마지막 집으로 안 돼 헬렌 나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제인 너 맨발이구나 여기 누워라 그리고 내 이불을 덮어 나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헬렌이 한 팔을 내게 둘렀고 나는 그녀에게 바싹 다가가 누웠다.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헬렌이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인 난 정말 행복해.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도 슬퍼하지 마. 언젠가는 모두 죽어야 하는 거니까. 헬렌 너는 어디로 가는 거지? 너에겐 그곳이 보이니? 난 하느님께로 가는 거야. 나는 그렇게 믿어. 하느님은 어디 계시지? 하느님은 어떤 분이야? 너와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것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으신단다. 난 그렇게 믿어. 나는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느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 헬렌, 그렇다면 나도 이 다음에 죽으면 너를 다시 만나게 될까? 너도 나와 똑같이 행복한 나라로 오게 될 거야. 꼭 그렇게 될 거야. 나는 헬렌을 좀 더 힘껏 껴안아 주었다. 나는 그녀를 도저히 놓아주고 싶지가 않아서 그녀의 목덜미에 나의 얼굴을 파묻고 누웠다. 잠시 후 그녀가 아주 다정하게 말했다. 어쩌면 이렇게 기분이 좋지? 곧 잠이 들 것 같아. 제인, 가지 말고 내 곁에 있어. 응? 그래, 내 곁에 있을게. 아무도 나를 쫓아내진 못해. 제인, 너 따뜻하니? 응. 제인, 잘자. 너도 잘자, 헬렌. 우리는 서로 꼭 껴안은 채 잠이 들었다. 내가 눈을 떴을 때는 아침이었다. 이상한 흔들림에 눈을 떠보니 어떤 사람의 팔에 안겨있었다. 간호사가 나를 안아 기숙사로 데려가고 있었다. 나는 내 침대에서 빠져나온 것에 대해 꾸중을 듣지 않았다. 모두들 무슨 다른 생각에 정신이 팔려있는 듯했다.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를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이틀 정도가 지난 후에야 나는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템플 선생님이 새벽녘에 방으로 돌아와 내가 헬렌 번스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나는 잠들어 있었지만 헬렌은 이미 죽어있었다. 헬렌은 브로클 허스트 교회 묘지에 묻혔다. 그녀가 죽은 후 15년 동안 그곳은 잡초가 무성한 흙무덤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의 이름과 함께 나 다시 태어나리라 라는 말이 새겨진 잿빛 대리석의 비석이 그녀가 묻혀있는 곳을 표시하고 있다. 10. 기세를 떨치던 티프스도 차차 수그러져 갔다. 그러나 로드 학교는 그동안 병이 끼친 해독으로 많은 학생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병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학교가 있는 장소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의 양과 질, 요리하는 데 사용되는 찝질하고 냄새나는 물, 학생들의 초라한 옷과 시설 등에 대한 것이 밝혀졌다. 그 결과 브로클 허스트 씨로서는 명예롭지 못한 일이었지만 학생들에게는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처리되었다. 그 지방에 인정 많고 부유한 사람이 좀 더 나은 환경에 시설이 좋은 교사를 지어준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로드는 좋은 환경의 학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나는 학교가 개선된 후 6년은 학생으로, 2년은 교사로서 학교에 머물러 있었다. 템플 선생님은 계속해서 교장선생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분은 나에게 어머니와 가정교사, 그리고 나중에는 친구 노릇까지 해주신 분이었다. 그 즈음 선생님은 결혼을 해서 목사인 남편과 함께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갔다. 그분이 떠나버린 날부터 나는 로드에 더 이상 머무를 생각이 없어져 버렸다. 그래서 나는 국립 끝에 신문광고를 통해 가정교사직을 구하기로 했다. 신문광고를 냈더니 얼마 후에 페어펙스라는 부인 이름으로 된 통지서가 날아왔다. 지난주 목요일, XX주 헤럴드지에 강고를 내신 제2님이 강고 내용과 같은 학식을 갖추었고, 인물과 능력에 대한 만족할 만한 증명서를 제출하실 수 있으시면 다음과 같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8살 미만의 소녀이며, 봉급은 연 30파운드를 드립니다. 증명서, 성명, 주소, 기타 참고사항을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XX주 밀코트 근교, 손필드 페어펙스 부인 나는 그 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서채는 나이 지긋한 부인의 것인 듯 예스럽고 글씨도 투박했다. 조건은 만족할 만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력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자신을 위험 속에 빠뜨리는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한 가닥 불안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이 노력의 결과가 고상한 그리고 올바른 격식을 갖춘 것이길 간절히 빌었다. 차차 내 생각은 나이 지긋한 부인의 출현이 내 앞에 닥쳐올 문제를 해칠 요소는 아닌 것 같다는 쪽으로 기울어져 갔다. 나는 그곳으로 떠날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다. 2주일이 순식간에 지나갔다. 떠나는 날 나는 이것저것 짐을 챙기고 서랍 속에 혹시 남은 것이 없나 뒤져보았다. 그러고는 이제 더 할 일이 없음을 알고 쉬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나는 너무나 흥분해 있었던 것이다. 그때 한여가 아래층에서 누가 나를 찾아왔다고 전해주었다. 나는 아마 짐꾼들이 왔겠지 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내가 아래층 부엌으로 가는 문앞을 막 지나려고 할 때 누군가가 튀어나왔다. 아, 당신이군요. 어디서든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검은 눈에 검은 머리, 명랑에 보이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나를 알아보겠어요? 그 여인은 귀에 익은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제이나 씨, 나를 아주 잊어버린 건 아니겠죠? 다음 순간 나는 정신없이 그녀를 껴안고 키스를 퍼부었다. 배 씨, 배 씨, 배 씨. 그 밖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도 반은 웃고 반은 울면서 나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자리를 방으로 옮겼다. 방에는 체크무늬 바지를 입은 세 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었다. 이 애가 내 아들이에요. 배 씨가 말했다. 배 씨, 그럼 결혼했군요. 그래요. 벌써 5년이나 되었는걸요. 마부인 로보트 리븐하고 했어요. 이 아이 말고도 딸애가 하나 있는데 그의 이름은 제인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배 씨는 게이츠 헤드에 안 있어요? 문지기 영감이 나갔기 때문에 문지기 집에서 살아요. 그래요? 모두들 어떻게 지내지요? 그곳 이야기를 자세히 좀 해줘요, 배 씨. 아 씨는 그다지 키도 안 크고 살도 찌지 않았군요. 학교에서 잘해주지 않는 모양이죠. 엘리자 아 씨는 아 씨보다 훨씬 키가 크고 조지아나 아 씨도 거의 두 배는 더 뚱뚱할 거예요. 조지아나는 퍽 예뻐졌겠지? 그럼요. 얼마나 예쁘다고요. 지난 겨울에 마님과 함께 런던에 갔는데 인기가 대단했대요. 조는 어떻게 됐지? 그분은 마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지내지를 못한답니다. 삼촌들이 법학 공부를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방탕해서야 성공할 것 같지도 않아요. 많이 변했어? 키가 커졌죠. 잘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입술이 너무 두꺼워서. 리드 부인은 마님이야. 보기엔 건강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편치 않으실 거예요. 좋은 도련님이 마탕치 않아서요. 돈을 어찌나 낭비하는지. 배 씨는 마님이 보내서 온 거야? 아니, 전 오래전부터 아 씨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먼 데로 간다는 소문을 듣고 가기 전에 만나보려고 부지런히 온 거죠. 배 씨, 날 보고 실망했지. 아니, 제이나 씨. 그렇지 않아요. 고상한 기부인처럼 보여요. 사실 아 씨는 어렸을 적부터 그다지 미인은 아니었으니까요. 나는 배 씨의 숨김없는 솔직한 말에 웃음이 나왔다. 그녀의 말이 맞다고는 생각했으나 그 의미에 대해선 좀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여자 나이 열여덟이면 누구나 다른 사람의 눈길을 끌고 싶고 다른 이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일 것이다. 그 소망을 이루기엔 부족한 용모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아 씨는 재주가 많지 않아요. 배 씨는 나를 위로하려는 듯이 말을 계속했다. 뭘 하시죠? 피아노? 조금? 방에 피아노가 있었다. 배 씨는 피아노 뚜껑을 열더니 한 곡 쳐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왈치를 연주하자 그녀는 황홀한 듯 피아노 연주에 열중했다. 리드가의 아가씨들은 이렇게 잘 치지 못해요. 그녀는 몹시 기뻐하면서 말했다. 전 언제나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이나 씨는 공부로는 아무에게도 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림도 그릴 줄 아세요? 저 날로 위에 그림 내가 그린 거야. 그 그림은 물감으로 그린 풍경화였다. 배 씨는 예쁘다고 감탄을 했다. 배 씨와 나는 그 후로도 한 시간 이상이나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그녀와 다시 헤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배 씨는 게이츠 헤드로 갈 마차를 타로 로드의 산길 슬그로 떠났고 나는 새로운 생활이 기다리는 밀코트 근교의 새일터로 나를 실어다 줄 마차에 올랐다.